대학 토론 배틀 시즌 4 오상진이 대학생에게 생각을 말하다 지식이 아닌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세요. 아는 게 많은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좋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면접에도 물어보는 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거든요. 지식이 아닌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세요. 아직 6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문득 일본의 소설 하나가 생각나네요. 나카지마 아스시의 산월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단편 소설이 황순원의 소나기라면 이건 일본의 대표 단편이라고 할 만하죠. 일본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어느 정도의 재능은 있었지만 그것을 갈고 닦으려고 스승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절차 당마에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죠. 사실 황순원의 소나기가 아주 서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면 나카지마 아스시의 산월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절차 당마하는 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소설이죠. 또한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단편이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